다음 AP의 용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후 학점 인정 주로 미국 대학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별로 학점 인정 여부가 상의하고 교양과목 위주 학점으로 인정하고 고급 과목 수강 선택권을 부여한다. 사실 AP의 원래 목적은 선수 과목 위주이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 학점을 원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P피릭스를 5.0을 받았다고 하면 대학에 가서 교양과목 물리 즉 일반 물리학이라든지 AP바이오를 통해서 5.0을 역시 확보했다고 하면 대학가서 교양과목에 해당하는 일반 생물학 즉 바이오알로지 과목에 대해서 5.0이면 extremely well qualified이기 때문에 A학점을 받아야 되고 4.0을 AP로 받았다고 한 학생들은 well qualified이기 때문에 최소 B학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미국 대학들 취지이기에 미국 대학들은 인정을 해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한편 한국 대학들에 있어서는 입학구 학점 인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AP의 활용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AP를 입시 자료로서는 매우 변별력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하면서도 코스워크 이수를 생략하고 바로 학점을 주는 경우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연세대와 카이스트 정도가 AP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학점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일반 교양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심화된 전공필수라든지 전공선택을 조기에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입시 과정에서의 활용입니다. 입학 후 학점 인정에 대해서 주로 미국 대학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영국 대학들은 주로 인정을 안 해줘요. 한국 대학들도 아주 인색하고요. 반면에 입시 과정에서는 오히려 영국 대학이나 한국 대학들 또 아시아 명문대들은 적극적으로 AP를 인정을 해주고 있고 미국 대학은 학점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레퍼런스 마크, 즉 GPA라든지 SAT, ACT 또는 SAT 툴 서브젝트 과목들 기준으로 입학 사정을 하면서 AP를 참고로 해서 평가합니다. AP를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부분이죠. 반면에 영국 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대학은 오히려 GPA를 반영 안 하는 대신에 AP를 4개 이상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 대학이지만은 입학에서 더 영향력 있게 작용하는 것은 영국 대학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부분 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한국 대학들 입시가 은근히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명문대입니다. 홍콩 대학들, 싱가포르 대학들, 송도에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먼저 홍콩에 있는 대학, 홍콩대, 홍콩과기대, 홍콩중문대, 그리고 홍콩시립대, 홍콩교대 아주 많은 대학들이 홍콩에 있습니다. 주요 메이저 대학 8개를 비롯해서 20개 이상의 경쟁력 있는 홍콩의 대학들이 있는데 홍콩의 대학들은 영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IB를 한 학생들이 상당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AP도 동일하게 변별력 있는 자료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B 프리딕티드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조건부로 입학을 시키는 홍콩대나 홍콩과기대의 기준이 있는데 IB 38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AP는 그와 같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3과목 이상 고득점을 기준으로 해서 홍콩대나 홍콩과기대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대학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학들은 싱가포르 국립대 또 난양공대 역시 AP가 변별력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있는 국제캠퍼스 물론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도 송도캠퍼스 UIC가 있고 미국 대학들 그리고 유럽 대학의 분점들이 있죠. 조리메이슨, 유타 그리고 뉴욕주립대 유럽계학교인 겐트 특히 겐트에서 예전 기준으로 요구했던 토플파시점과 별개로 SAT2바이오를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SAT2바이오를 물론 제출하면 되겠지만 AP바이오를 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SAT2바이오보다는 훨씬 더 변별력 있는 AP바이오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미국 대학들은 다른 입학사정요소와 연결해서 레퍼런스 막으로 인정하고 영국 대학들은 GPA보다는 오히려 AP가 변별력 있게 작용하고 한국 대학은 별도로 언급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명문대 AP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명문대 AP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하지만 각자의 인정도는 지구단을 변경할 수 있는 뺄을